고교 입학 과정을 듣고 있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에서 캠퍼스용을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별로 그 시간이 뺏긴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진로랑 꿈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토요일날에 그냥 집에서만 있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운데 저 미술 심리도 개인적으로 심리랑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진료와 관련되어 있다 생각돼서 오게 됐어요 저는 확실히 전문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다고 하니까 신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배우는 분야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어가고 일반적으로는 접할 수 없는 거기까지 잘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도움되고 좋은 것 같아요 배우고 싶은 거 배울 수 있고 좋은 그런 지식이나 그런 걸 얻어갈 수 있으니까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존오도 뭔가 궁금해서 신청했었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기하학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뿌듯하고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게 성취감이 있겠다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재밌고 토요일에 나와서 어차피 할 거 없이 TV에서 뒹굴뒹굴 거리는데 꼭 한번 참여해서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